개미 3마리가 기어다니고 있다 저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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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무도 대답이 없지? 아니 꿈은 벌써 이해한거 같은데 저 위에 뭐 있는데 아 꿈은 벌써 이해했네 아 오케이 뭐야! 어디갔냐? 이거 좀 깊게 들어가서 하면은 저기야 아직 시작 안했거든요? 아니 정말 간단합니다 그 위에 있는 버튼 누리시면 됩니다 3제창 이용해서 잘 누르시면 되고요 아 시작 안했다! 아 이거 아 이것도 누르면 치킨이야? 오케이 치킨 뭐 마음대로 치킨을 걸어 자꾸 아 치킨! 알았어 아 누를 수 있었는데 버튼을 총 3번 누르면 치킨 사드릴게요 3명 다 저기 다 사 오케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세 번 누르면 오케이 지금 꿈 벌써 각 잡고 있잖아 봐봐 빨리 시작해야겠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 아 뭐야 씨 야 뭐야 씨가 있어 일공시간 있어야지 왜 내기를 걸려면은 이거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일부러 일부러 어떡해 이걸 아 열심히 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두우두 딱 날아가 어우 우두 방에 걸렸는데 아 꾸멍꾸멍 저기 거리 잡았잖아 이상한 데로 날아가네 아니 30초나 남았네 30초 안에 세 번 누르면 돼 한 번 누르면 돼 한 번 더 누르면 돼 한 번 더 누르면 돼 한 번 더 누르면 돼 두 번만 와아 일단 들고 일어나 일단 들고 일어나 귀에 한 번 더 줘야 된다 이거 그냥 세 번 다 누를 수 있었는데 와 제가 두 번 연속으로 빠바바밤 눌렀는데 이거 내가 버튼이 없어서 못 누른 거였는데 아 정말 내가 아까 떨어졌을 때 내가 한 번 눌려 했는데 못 눌렀잖아 이거 버튼 없어서 뭔 소리야 떨어질 때 버튼 있었어 휴아나잖아 버튼을 눌렀을 때 뭐지 10초 남았었나 20초 남았었나 1분 남았던거 같은데 전 1분 남았던 거 같은데 하긴 시지 마라 게임 시작이 1분이다 아 그래 그랬나 15초 드릴 테니까 버튼 2번 더 눌러보세요 자 15초 드립니다 자 3 2 1 오 오 형들아 어 이거 된거 아니야 소원가? 유 오 4 3 2 실패하셨네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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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없다